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은 날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죠. 성접대 의혹 관련 첫 소환 조사인데 공소시효가 9월 말까지입니다. 어떤 소환 조사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것도 이준석 전 대표, 저는 전 대표라고 부르는데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번 전체 사건,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대선 기간 동안 밀려져 왔던, 지방선거도 있었고 밀려져 왔던 이른바 성산합 의혹과 그리고 증거인멸 범죄 의혹, 교사 의혹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윤리비가 징계를 했는데 그게 가령 증거인멸을 한 종부민 김철근이라는 신복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인 이준석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에요. 그렇더라도 언론은 이걸 중징계로 받고 그때 윤리비 위원장 이 양희 씨는 그동안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른 공물성각에서 이렇게 징계 기간을 줄였다. 이랬는데 이게 묘하게 6개월 뒤에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고. 1월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그때 전국을 다니면서 2030이 입당 권유를 하고 우리 당을 바꾸자 막 이랬단 말이에요. 스킨십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외인을 넓힌 것으로 보이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다음 전당대회에서 해계문의를 잡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너희들 6개월 뒤에 내가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는 내가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는다. 정기 은퇴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거듭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대통령의 문자가 공개가 되니까 이 이준석 대표가 해선을 안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뭔가 하면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쓰고 지난 대선에서 양머리를 들고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판 사람이 바로 나이었다. 그리고 가장 잘 팔았다. 이건 해선이 절대 안 되는 말이에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준석은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가 하면 같이 본 결과와 하든 상관없이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 자기는 뭔가 하면 자기는 뭘 기대했겠어요. 골리아스의 대들은 다윗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의와 불의 싸움이다 하는 한산대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수진 장군의 대사까지 원용을 했잖아요. 의와 불의 싸움이다. 이러는데 자기는 의쪽이고 상대방 골리아스는 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아스 얘기하면 골리아스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윗이 되고 싶어 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보느냐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드디어 바로 이 모든 사건의 그런 즉 뿌리. 가령 사람이 골문대 같으면 가장 종양의 뿌리가 있잖아요. 이 뿌리가 뭔가 바로 성산압 의혹 알선수재 의혹 바로 이 의혹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 맞죠. 이 의혹을 경찰이 그동안에 이걸 증거를 내놓고 나는 이준석에게 성산압을 유연화했다고 얘기를 한 아이카시터 대표 김승현위를 경찰이 연습해내 조사를 했잖아요. 지금 조사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보는 것도 참 재미는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렇게 저겁하게 흘러가고 이러든이라든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이전투고 얘기하잖아요. 씁쓸합니다. 진흙탕 개싸움이다. 그랬는데 정말 개싸움이에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좌질감을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도록 만듭니다. 네,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임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여서요. 말씀 여기까지만 오늘 나누겠습니다. 전우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